나 오늘 니네 할머니 댁에 갔었어. 얘기 들었지? 미안해. 나 좀 용서해주라. 나 때문에 오늘 아빠한테 엄청 혼났겠지? 얘네 아빠 진짜 엄청 무섭던데. 답도 없네. 혹시 핸드폰을 뺏겼나? 설마 머리 끝까지 방에다 가둬둔 건 아니겠지? 내가 그렇게까지 싫은가? 진짜. 뭐야. 지랑 똑같이 생겼네. 아무튼 비야는 좋다니까. 그런 창피를 당하고도 넌 이런 거 보내고 싶니? 영하야. 잘못했지? 어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진짜 잘못했어.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영하야. 나 진짜 돌 대가리인가 봐. 아니 아니. 나는 진짜 그냥 돌 대가리가 맞아. 나는 내가 우리 아빠 아들인 거 들키면 네가 좋아할 줄 알았거든. 그래. 그럼 나 내일 차 사줘. 차? 어. 그래. 그래 뭐 까짓 거. 그래 뭘로 사줄까? 뭐. 귀엽게 딱정벌레 같은 거? 아니면 SUV? 아니면 시원하게 뚜껑 열리는 걸로? 야 이 미친놈아.